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마마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먹기 때문에 서양사람에 비해 위암에 많이 걸리고 고혈압의 발생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도 의사가 짜게 먹지 말고 싱겁게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위암 환자, 심부정증 환자, 고혈압 환자에게는 저염식 식단을 권유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하루 소금을 5g 덜 먹으면 건강수명이 10년 는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단법인 싱겁게 먹기 실천 본부까지 생겨서 싱겁게 먹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지금부터 싱겁게 먹기 신화 시리즈로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싱겁게 먹기 신화 4편 짜게 먹으면 위암에 걸리기 쉽다 2010년 국립암센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 200만명을 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음식을 짜게 먹은 사람은 싱겁게 먹은 사람보다 위암 발병률이 10%나 높았다고 합니다. 짠 음식이 위암의 직격적인 원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짠 음식을 먹으면 위점막 손상으로 만성위염이 되어 위암으로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한국인 위암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위암은 어떻게 발병할까요? 음식이 위로 들어오면 위점막의 육모에서 위산이 분비됩니다. 그러나 가식, 야식, 폭식으로 인한 소화불량 때문에 위쓰림이나 통증이 생기면 위산을 억제하는 위장약을 계속 복용하게 되고 이것이 육모기능을 저하여 육모의 길이가 짧아져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됩니다. 위축성 위염이 되면 위산분비가 줄어들어 헬리코박터 피로리균의 온상이 되고 위점막 염증이 악화되어 위암이 발병하게 됩니다. 위암의 근본 원인은 과식, 야식, 과음, 잦은 간식으로 생긴 소화불량으로 인해 위장약을 장기 복용한 결과 위가 만성위축성 위염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지 음식을 짜게 먹어서 위암이 발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장약을 먹을수록 위는 더 나빠집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소화제나 재산제 같은 위장약을 많이 복용하기 때문에 50대가 되면 50%, 60대가 되면 60%, 70대가 되면 70%가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하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위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싱겁게 먹는 것이 오히려 소화불량을 일으켜 위장약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이것이 위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언론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né delicate gelir duino 모두 wreck McMill 열에 소리 XXXXXX 가 흩 라 유 인 기 이 사진 손 이 배 나 예 prices